내일부터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맞아 전세계 9개국의 학자금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을 열고 국내외 학자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교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서 각 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심측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효율적인 학자금 정책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기회사를 통해서 고등교육 손진국들의 학자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뤄 우리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